네, 가족 배워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네, 앞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저희가 무대 인사가 있어요 세 분 모실 건데요 영화를 연출해주신, 연출하신 이철하 감독님 그리고 배우 강희원씨, 배우 이상윤씨 이렇게 세 분 모시고 네, 잠깐 매트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두 분 나오고 계십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영화 잘 보셨나요? 네, 이 영화를 연출한 이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좀 무서우셨죠? 실제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시고 처음에 이 영화는 어찌됐건 저희 사회에서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약자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시작했던 영화입니다 뭐, 내가 이런 일을 다하면 어떡하지? 무섭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항상 주변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약자들을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응원 많이 해주시구요 저희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유현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저희 영화가 정말 재밌으셨으면 제가 요즘 시작한 인스타그램에 날부로 하여 해시태그를 걸어놓으시면 제가 찾아가서 좋아요를 누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구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반전 어떻게 예상이 되셨나요? 반전이 되셨나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영화 중간중간에 그 뒤에 반전을 알아챌 수 있게 힌트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좀 찾아보셨나요? 몇 개 있습니다 네 그게 몇 개인지 궁금하시다면 못 보신 분들을 좀 모시고 다시 한 번 보신 분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드릴 건데 선물은 세 분의 사인이 담긴 사인 포스터와 보도자료 그리고 위험할 때 쓰시라고 특별 제작한 호루라기까지 세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뽑아주실 건데요 어 이상현 배우님부터 어느 분 뽑으실지 직접 뽑아주세요 아아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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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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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축하드립니다 강연 배우님 뽑아주세요 네 빠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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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이다 저 빨간 옷 네 아 예뻐요 너무 늦게 말하셨으면 하셔가지고 네 빨간 옷 입으신 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독님 뽑아주세요 네 여기 계속 손 들고 계셨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영화 보셨으니까 많이 주의해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목요일날 개봉해서 계속 팩스오피스 1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소음 내주시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인사드리고 물러갈게요 차렷 경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